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거의 예외 없이 변화가 수반이 된다? 똑같은 거 아니야? 예를 들면 요즘 내가 많이 느껴. 내가 마이맥에서 강의를 시작을 한 게 2017년 3월이야. 2017년 3월. 꽤 이제 나도 좀 짬이 돼 이제. 꽤 짬이 좀 되는데 그때 사실을 내가 얼마 전에 봤다?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. 이제 4년도 더 됐지.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2021년 끝나니까. 그때 내 나이가 28이었어. 그때 내 모습을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봐도 진짜 애였네. 이 새끼 존나 귀엽네. 약간 이렇게 보이더라고. 그런데 그러다가 거울 보니까 시발 이건 뭐야.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.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 PD님도 내가 처음 봤을 때 되게 어렵거든. 이런 나이가 많이 들었어. 그런데 뭐냐면.